인사드리겠습니다. mbc 개그맨 겸, 영어 배우 겸, 탤런트 겸, 요식업 CEO 겸, 베스트셀러 저자 겸, 강사하고 있는 개그맨 고명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죠. 문득 뭐가 떠올랐다. 그죠? 그 문득은 어떻게 떠오를까요? 우리 안에 창의 문득은요. 창의는 발이 하는 게 아니고 발이 되는 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나는 어떤 창업을 위해서 오늘 벤처 투자를 받고 창업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 백명 천명이 모여가지고 백년 밤을 새도 이 안에 역량이 쌓여있지 않은 사람끼리 모여가지고 백날 첫날 아이디어하고 우리가 뭔가를 머리를 맞대고 배달의 민족 같은 걸 한번 아이디어에서 만들어보자. 백날에도 안 나옵니다. 왜? 내 안에 문득이 나올 수 있는 역량이 안 차 있어서 그래요. 자, 그러면 이 문득이 어떻게 생기느냐를 알으셔야 돼요. 물론 문득은 당연히 노력하고 책 읽고 그냥 무작정 열심히만 하면 되느냐. 우리가 인간이 지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뭔가를 알고 덤벼야 이게 문득이 올라와요. 그러니까 배달의 민족 김봉진 대표도 문득 나온 겁니다. 여러분. 문득. 그래서 배달의 민족을 만든 거예요. 카카오톡 문득 만들어졌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배경에는 여러분 동일한 마음이 있었어요. 뭐냐면 이타심입니다. 남을 위하는 마음이에요. 왜 문득이 남을 위한 마음으로 출발을 해야 되냐면 여러분들이 창업을 하시고 뭔가 사업을 하시고 제도도 하시고 새로 시작하시더라도 내 돈, 내 꿈, 내 욕망, 내 비전 이것만 생각하잖아요. 저는 절대 어느 선 이상 못 올라갑니다. 왜냐면 제가 말씀드려볼게요. 바둑장기 둘 때 이런 얘기 들어봤죠. 내가 둘 때는 이런 수가 잘 생각 안 나다가 왜 남이 두는 거 보면 묘수가 잘 생각날까? 여러분 그래 본 적 많죠? 그리고 그 묘수는 항상 이기는 자의 수를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죠? 인간은 그래요. 그래서 맹자가 뭐라고 그랬냐면 유자 입정이라고 유자, 어린애가 입정, 우물로 이렇게 확 들어가려고 하면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우물가에서 어떤 아이가 아슬아슬 걸어다니다가 뭐에 탁 걸려서 우물 쪽으로 애가 기호뚱하면 그 어떤 악랄한 살인마라도 손을 뻗는다. 이거는 이해하시죠? 이거를 이용하자는 거예요. 우리가 아이디어를 꺼내는데 무슨 말이냐면 내 거만 찾으면 그러니까 바둑두는 사람들이 자기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수가 잘 생각 안 나는 게 시합이면 내가 이 상금, 내 상금, 내 위신, 내 명예, 내 승리, 내 출세 그런데 인간은 그거를 생각할 때 릴렉스가 되지가 않아요. 그렇겠죠? 그래서 묘수가 안 떠오릅니다. 그리고 인간은 남을 도와주려는 본능이 있어요. 제가 아까 말한 유자 입정처럼. 그래서 바둑둘 때 지고 있는 애를 응원하고 싶고 응원하고 싶은 마음이 묘수가 떠오르는 걸로 연결이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보다 보면 와, 저기다가 한 수 두면 얘 대마를 다 잡을 수 있는데 눈에 보여요. 지가 그 자리에 앉으면 안 보입니다. 이게 인간의 습성이고 정확해요. 제가 최근에 경험한 거를 예로 들어서 또 말씀드릴 수 있는데 제가 한 4주 전에 경북 상주가 제가 고향입니다. 꽃감으로 유명한. 상주에 그런데 내 고향 상주로 축협해서 저를 강사로 초대를 해가지고 강의를 하러 가는데 상주까지 운전해서 가면 한 2시간 20분 이 정도 걸려요. 그런데 운전을 하고 가다가 아, 나는 상주가 고향이니까 상주가 지금 한우가 엄청나게 많아요. 그리고 본의 아니게 청정지역이어서 상주 한우가 퀄리티가 엄청 좋습니다. 그런데 상주 사람만 알아. 그래서 상주에 소가 또 엄청 많아요. 여러분, 횡성 한우는 제가 이제 문막계의 오크밸리를 자주 가는데 그 근처 가면 맨날 횡성 한우를 먹어요. 먹다 보면 어떤 집은 맛있고 어떤 집은 야, 이게 진짜 횡성 한우 맞나? 왜냐하면 공급이 딸리죠. 모든 대한민국 사람들이 횡성 한우를 찾으니까, 그렇죠? 상주 한우도 제가 먹어보니까 퀄리티가 진짜 뒤지지 않아요. 그런데 아직 브랜드 파워가 없으니까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제가 진짜 진심으로 저는 제가 돈을 벌겠다가 아니라 아, 고향, 내 고향에 있는 상주를 상주에 이 한우를 잘 팔 수 있도록 제가 이제 그런 걸 좀 했었으니까 오케이, 브랜드를 하나 만들어줘야겠다. 운전하면서, 그렇죠? 12초 만에. 그러면 브랜드를 만들려면 일단 네이밍부터 해야 되니까 제가 이름을 하나 젖어보자. 무슨 상주 한우에 대해서. 12초 만에 이름을 하나 만들어냈는데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제 고향 이름이 경북 상주예요. 맛있어서 상주는 한우. 특별해서 상주는 한우. 건강해서 상주는 한우. 그런데 상주하면 꼭감. 이것처럼 횡성은 한우 이러잖아요. 상주는 한우. 이거 두 가지가. 제가 이거 설명 안 해도 처음에 상주는 한우 했을 때 알아들으셨죠? 축협 120명 직원이 일어서서 기립박수 쳐줬어요. 진짜로. 우리는 내가 돈 벌려고 내 사업을 성공하려고 덤비는 순간 하루하루가 지옥기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제가 교통사고 나갖고 죽음 앞에 감. 저는 1초 후에 죽는다고 그랬어요. 삼성의료원에서. 그래서 190km로 달리다가 제 매니저가 박아버렸어요. 그래서 정신 차렸더니 고명아 씨 지금 심장이 터지기 1초 전이니까 빨리 제 정신이면 유언하고 신변 정리하고 뭐 하고 싶은 말 있으면 하라 그래서 저는 죽음의 1초 앞에까지 갔던 사람이에요. 결과는 이제 중요하지 않아. 내 삶에. 여러분 내가 뭐만 되면 나는 행복할 거야? 무슨 말이에요? 그때 되면 죽는데? 그러니까 제가 뭔 얘기하고 싶으냐면 내가 그 남을 위해서 상주는 한우 이름 만들어내고 또 강의 끝나고 올라오면서 상주는 한우 가사 막 운전하면서 생각해내고 그다음에 쇼츠를 내 후배들 데려가서 소인형 씌워가지고 해야겠다 하는 그 순간. 여러분 오늘. 지금. 그때. 여러분 생각해봐도 내가 되게 마음이 행복했겠죠. 그렇죠? 우리는 그렇게 사는 거야. 그러면 결과요? 결과는 내가. 결과는 저는 신경 쓰지 않는 정도 되는데 당연히 잘 될걸요? 당연히 잘 됩니다. 그리고 내가. 그리고 이 상주는 한우는 그러면 남을 위해서 우리가 이제 보통 내 돈 벌려고 하지 말고 가치를 만들어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는 우리의 업은 그냥 고객 만족기다. 그러면 기업의 이익, 나의 이익은 저절로 따라온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거를 반드시 이해하지 않으면 저는 기업하지 마르시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게 이제 선순환이라고 그러거든요. 선순환. 그런데 이게 아니고 오로지 내 매출, 내 돈, 내꺼 이거로 하죠. 하루하루가 여러분들은 지옥 속으로 들어가요. 지옥입니다. 하루하루가 지옥이에요. 그냥 내꺼 왜 안 되지? 야 매출이 왜 안 오르지? 어? 이거 팔아야 되는데? 어? 이건 또 어떻게 해야 되는데? 그리고 아이디어 안 떠오르죠. 그런데 제가 이타심이라고 얘기한 게 무슨 세인트, 성자가 되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 내가 잘 살기 위해서 출발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출발을.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여러분 내가 아까 바둑을 훈수두는 내가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하실 거예요. 누구는 저렇게 번쩍번쩍 있는 아이디어를 잘 떠올리는데 나는 왜 내가 살면서 내 일생에 저런 아이디어를 한 번 못 떠올릴까 하는 거는 반드시 내 거를 뭘 만들라 그래서 그래요. 저는 지금 제가 두 번째 책에 뭐라고 쓰냐면 나는 30억짜리다 이렇게 써놨어요. 나는 내가 얼마짜리인지 여러분. 나는 누구인가는 너무 큰 명제고 내가 얼마짜리인가 이거를 여러분 정확하게 알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걸 제대로 상상할 수 있어야 이루어집니다. 뭐냐면 한 달에 100만 원 버는 애가 나는 한 월 1억 벌겠어. 이거는 상상이 아니고 공상이야. 잘 생생하게 떠오르면 이루어져요. 이런 말 많이 들어봤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금 지금 진짜 막말로 천만 원도 없는데 나는 뭐 일조 유니콘 기업을 만들겠어. 이래서 안 된다는 말이야 내 말은. 뭔 말이냐면 월 100만 원 버는 사람이면 봐봐요. 내가 나는 얼마짜리인지를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월 100만 원 버는 사람이면 내가 월 1억 원 벌래. 이러면 내 친구들하고 술 먹으면서 야 나는 월 1억 벌 사람이야. 이러고 끝이잖아. 이러니까 아무것도 안 되는 거야. 월 100만 원 버는 애는 월 300만 원까지를 생각해야 돼. 그러면 지가 그러겠지. 월 100만 원 버는 애는 출근하고 와서 100만 원 번다는 얘기 아니야. 예를 들어서요. 그러면 6시에 퇴근했어. 그러면 내가 300만 원을 벌어보자. 하면 지가 일단 지를 판단할 거 아니야.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그래 대리운전 하자. 쿠팡 물류센터 가보자. 아니면 남들 잘 때 편의점에서 12시부터 한 새벽 6시까지 그래. 돈 벌기로 작전했으니까 잠 안 자고 한번 해보자. 해도 200만 원밖에 안 돼. 그치? 아 내가 다 해도 나는 200만 원짜리밖에 안 되는구나. 일단 내가 얼마짜리인지 알잖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러고 나면 아 그러려면 내가 100만 원 더 벌려면 내가 지금 가진 능력으로는 200만 원밖에 안 되는구나. 그럼 뭘 해야 되겠어. 내 역량을 키워야겠다는 걸 알 거 아니에요. 그러면 새벽 4시 반 5시에 하다 못해 다음은 10분 20분이라도 책 읽고 동영상 강의 보면서 지금의 나보다는 역량이 그러니까 내가 1시간에 2만 원 받는 사람이면 1시간에 4만 원 받는 사람으로 어떻게든 만들어야 계산상으로 300만 원을 벌 거 아니야. 이렇게 구체적으로 상상이 돼야 여러분이 생각하는 게 현실로 이루어진다가 그게 이루어지는 거지. 뭐 나는 그냥 천억 천억 기효과가 될 거야. 라고 하루에 천 번씩 외쳐도 절대 안 이루어지는 겁니다. 내 스스로도 좋다는 아이디어 이런 아이디어 여러분들이 뭔가에 도전하고 싶고 자금도 중요하고 뭐도 중요하지만 하루하루를 행복하게 살고 그 목적 거기에 도달하지 않아도 그냥 오늘부터 행복해지는 마음 여러분들 남을 도와주고 남을 위할 때 얼마나 기분 좋은지 아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또 얘기지만 그렇게 해서 성자가 되려는 게 아니고 그렇게 했을 때 돌아온다니까요. 그 원리로 한번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기업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재도전 이런 거 출발을 해보시면 훌륭하게 훌륭한 기업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으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